나의 빨간색이야. 그 양의 두 장을 제거합니다. 엘리트를 좀 안 가야겠는데 세력이 너무 엘리트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흠 울린다 히트 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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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입안이면서 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42 꿈제비로 하밍하면 되겠지. 가빵살까 새거가 낫겠지 이것 하아 멋지지 어 다행이다 뭐야 넌 격분보다 제거가 낫겠지 격분 어차피 1코명상 차인데 슬라임빵 터짐 모독각 카드좀 거지같은거 나왔네 이대로 가서 1코명상만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버티고 1코명상 찾는게 아니? 이제 2코명상으로도 되네 그래도 엘리트는 별로 안가고 싶은데 난 이 덱이 완성이 되면 엘리트 위험하기만 하고 여기로 안가고 싶어 여기로 가야겠다 여기서 제거하고 여기 엘리트 하나 잡고 엘리트 하나 잡고 엘리트는 상황좋으면 잡고 에이 더지 같은게 더지 같은게 디펙터 그렇게 힘들게 끼놓고 잊혀 추월 마료 어쩌구 꼬님 와 꼬님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결? 대결 각 이지암음? 쿨도네 감사합니다. 아이케 사이케 도그라이크 겜 이렇게 하면 하나 더 있어야 돌릴 수 있는 증신수양 강화되면 저렇게 돌릴 수 있는데 아 내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겠지? 휴 부패한 황천의 수도승들 뻔 이거 내 써야겠다. 엘리트 때 쓰려고 하껴난 건데 얘가 엘리트 어이구 아니 무해 필요했나? 필요해 이렇게 할 때야 필요하니까 이렇게 할 때야 필요하니까 헐 헐 망겜 놀란 일자 망겜 포션 있으니까 강화가 맞을 듯 인정 안은 훌쩍 아귀 아 바로 앞에 상점인데 진짜 바로 앞에 상점이네 구상의 제거 낡은 동전 어림도 없지 아하 아 아 이제 쫄리는데 신속 포션 없어가지고 대단히 높은 확률로 잡겠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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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셔 먹었어야 했는데 멍 때렸네 아 자서 바이오 같은거 찾아봐야겠지 아 아 그런건 없다 내평 필요없을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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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이 다 이거다 먹어라 퐁슈퐁슈퐁슈퐁슈퐁슈 띠띠띠띠띠 껌별가기긴 한데 일단 별로 엘리트 안가고 싶은데 그래도 엘리트 가서 그래서 제거 안하고 1L 2L 3L 아니면은 1L 2L 3L 이렇게 해야 상점을 안 보는군요 오우 무빗무빗 근데 지금 낙하 이벤트 떠서 추월 분화 경강당 오면 꼴 같겠네 뭐 근데 외통수는 아니구나 아니? 아니? 쓰레기 게임 와 와 개똥게 와 미친게 와 개갈비지겜 아 일단 추월은 절대 못주니까 분화 분화 아니면 정신소양인데 분화 저도 분개로 돌리면 되긴될 손가락이 무너져서 그렇지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이네 진짜 수월이야 수월이야 뭐 저거밖에 없으니까 그렇다 쳐 수월이야 뭐 그렇다 쳐 증신소양은 5분의 1이고 분화는 4분의 1이네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새거 줘봐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일단 수비 필요 없긴 해 경각 돌리면 되니까 길을 이쪽으로 바꿔야겠다 카드 넣어야 되니까 길을 이쪽으로 바꿔야겠다 실수했네 아 그만해 아 그만해 걸어내는 애들이 이게 룬반국이면 공격 계열시면 와 이거 300 어떻게 잡냐 이거는 킬 올 허락해줘야 된다 이거는 선수 보호 차원에서 킬 올 허락해줘야 된다 아니 이거 잡몹들이야 키롤치고 넘어간다지만 보스 달팽이라도 나오면은 생사가 걸린 문젠다 됐죠? 넘어갑니다 됐죠? 장사 200대를 때리고 200대를 때리고 2000여일 레이러 어 큰일났네 아니 이거 어쩌 어쩔 아니 추락 미쳤나 쓰레기 배트 아니 잡았죠? 아니 뭔데 이게 아 잠깐만 아 이거는 한 턴 더 봐야되네 근데 잡긴 잡았어 병불 금강저 금강저 있으니까 더 빨리 잡겠네 너무 부럽다 아 내 주판 격불 사야겠지? 발팽이 나올 수도 있잖아 덕분 진짜 반갑다 그래 이 맛이야 어 잠깐만요 왜 이러세요 흑흑 장어 없냐? 누가 으아우 아이쌤 잠만 아직 거지간다 쓰레기 저지 쓸까? 방어도 안되잖아 지금 경각이면은 아 이길 수 있나? 그러니까 달팽이 이길 수 있나? 심장 창방 다 되고 달팽이 딱 하나만 문젠데 달팽이도 경각이면 되나? 경각 6번 세다 치면은 48방 오면은 되게 애매한 수치네 3종 디버프 2번 걸리면 죽는거 아님?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오겠지만 대충 넘어가자 아 미친 쓰레기 달팽이 승률이 조금 더 올라갔잖아 아 아 아니 지금 드로와 말리기 하는게 더 중요할거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다 만약 다운 보스는 달팽이 두려워요 포션은 한 핏 깎고 나서 쓰자. 시간의 모래 때문에 잡을 수 있겠다. 근데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두렵다. 까 까야 세머리 까까라 랩던트님 3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랩던트님 대기 16 51 딜인데 36방어밖에 안 나온다고.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님. 어차피 이거밖에 붙어. 일단 해봐야지. 이거 여기서 넘어가야되나? 아니면 힘올려도 산거? 아니 이번 턴에 딜 할거면은 저 맥은 안 지우는게 맞지. 이번 턴이랑 다음 턴에 때리면 킬가가 아닌가. 그리고 저 맥은 그냥 지우는게 맞겠다. 시간의 모래로 시간의 모래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서순 아니 서순이 음 고맙다. 시간의 모래라. 이제 다 끝났어. 민포. 아닙니다. trust이요. 알겠습니다. 고맙다. 와 오메가 딜 넣었는 말이든 이번 턴에는 상관이 없긴 해 그래도 일단 넣었어 대결이 여기서 또 활약을 하는구만 이걸 맞네 심장이 사랑친다 이 시각 세계에 대해선이 지속에 대한 나의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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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 있었으면 방어를 올리기는 더 편했을텐데 이게 게임이지 디펙트가 게임이 아닌게 아닌가? 시간에 모레 고마워요 모레 거짓 거짓 엑스날 엘링 4개 장화 눈물거리 낙하베코 보르냥축 장화 진짜 빡딜했네 장화 진짜 빡딜했네